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공병호TV는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가 서강대학교의 최진석 철학과 맹애교수와 가진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현직을 떠나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국정치사회집권청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돕는 그런 훌륭한 인터뷰였습니다. 이번에는 1월 15일 중앙일보의 고정애 논설위원과 최진석 맹애교수가 가진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민주화 세력의 자아도치가 나라를 멈추게 했다. 참 제목을 잘 정했습니다. 제가 만일 제목을 뽑는다면 민주화 세력의 치명적 교만이 나라를 낭떠러지로 밀고 있다. 자아도치라는 표현을 저는 치명적 교만, 치명적 자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핵심 내용을 발췌하고 논평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이 결국 거짓말 때문입니까? 최정예 논설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진석 맹애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신뢰를 잃으면 정치가 신뢰를 잃는 것이고 삶에서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삶에서 신뢰를 잃는 현상이 염치와 수치심을 모르게 만듭니다. 말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염치를 모르니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도 당당합니다.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일찍 시킨다든지 검찰장악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른다든지 말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이 길을 잃으면 정치가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논평은 맞는 말입니다. 말도 결국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과 이념이 모두 현실과 유리되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 것은 사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내리는 판단마다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사회자가 현 집권 세력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진석 명예교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인식보다 진영의 대표자라는 인식,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라는 인식보다도 민족의 지도자라는 인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정치와 민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물과 존재에는 고유한 기능,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장기 집권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몰아 넣지 않고는 달리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자가 묻습니다. 진영의 대표자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최진석 명예교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국가, 두 국민으로 나눈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통령이 한 국민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만 하고 있습니다. 진영의 대표자라는 것은 인식이 강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소멸시켜야 될 대상으로 삼아 부립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가 국회에서 반대 세력을 살인자라고 부른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국가 경영자로 변신해야 되는데 끝까지 정당과 진영 대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에 실패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평호의 논평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소멸되어야 될 대상 정도로 여기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영의 보수라는 표현이 꼭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는데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합니다. 최진석 명예교수 주장입니다. 민주화를 했다고 자처하는 세력입니다. 사유의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삶을 결정하는 시선의 높이가 자유나 민주를 느낄 정도로 높지 않으면 민주화 자유보다는 현상적인 권력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지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공병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지금 집권층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사유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막무가내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유도 결국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들을 두고 갤럭시 S10을 들고 80년대 초반을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최진석 명예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입니다. 지적으로 잘 성장하면 질문을 하고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대답만 합니다. 대답에 익숙하면 멈추고 질문에 익숙하면 건너갑니다. 우리는 대답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념가들은 한 번 의지한 이념을 믿고 수호하는 데 빠져 있습니다. 건너가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변절로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도덕적 확신과 자아도치에 빠져서 자신들의 멈춘 의식으로 나라를 멈추게 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공평호의 논평입니다.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삶의 본질 그 자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고 너무나 미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지적 겸손과 인간적 겸손입니다. 겸손이 지배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86세대의 교만은 586세대의 치명적 교만은 586세대의 치명적 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뿐만 아니고 이 나라와 이 국민과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치명적 교만과 잘남 그 자체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거가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과거에 갇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최진석 맹혜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질문은 거의 없고 대답이 평배합니다. 대답에서는 이미 있는 지식과 이론의 원래 모습 그대로 뱉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모습이 시제로는 과거입니다. 결국 대답은 과거를 따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답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인재들이 채우는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과거 논쟁으로 바뀝니다. 과거를 한 점 오점 없이 해결해야 될 진실한 삶을 사는 느낌이 들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 과거 해결보다는 미래부터 열자고 하면 바로 사이비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과거를 살면 패배하고 미래를 살면 승리합니다. 과거 문제는 미래의 완성도로만 해결됩니다. 미래는 안중없이 과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계속 과거에 갇혀 있게 됩니다. 적폐 청산하면서 스스로가 적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 철학자답게 언어를 만드는 능력, 언어 조탁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시야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금부터 미래로 이렇게 시야를 전환하면 정말 과거의 많은 것들이 사소하고 부질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의 실수나 상대방의 실수나 다른 나라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삶이든 사업이든 국가 경영이든 간에 시각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둘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부터 미래에 둘 것인가. 이 정권 들여서 모든 것은 과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재도 잘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과거에만 맞췄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손을 대는 것마다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초점이 과거에 맞추어져 있으니까. 현재로부터 계속 세상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초점을 현재도 아니고 과거에 맞추니까 어떻게 적합한 해법이 나오고 적합한 그런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한국의 모든 문제는 바로 생각의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생각만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번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획수하고 그렇게 고루하냐. 당신들 좀 들어봐라. 당신 새끼들도 여기 다 살 거고 당신 손자, 손녀도 여기 다 살지 않겠냐. 재임 중에 이렇게 나라를 망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당신들 좀 생각해봐라.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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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